지난 2월 학사구조선진화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없는 본교의 구조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기조 아래 학생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서명운동, 소통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30일 자유인문캠프와 교수대표 비대위 공동주체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공대위는 학직개정안은 교수와 학생에 충분한 동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며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으니 학생들이 권리를 요구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활동과 함께 광장사업을 통해 학우들이 학직개정안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움직임이 적은 단과대는 강의실을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사업 같은 그런 건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광장사업을 통해서 학우들이 좀 더 알 수 있는 채널을 늘리고 아마 단과대별로 조금 다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아마 강의실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지난 31일에도 공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구조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계속해서 학우들의 입장에 서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학직개정 이래 공대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UBS 박경훈입니다.